많이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는 필수! 한일이니? 한일이니? 한일이니! 안녕하세요! 오늘도 재밌었어? 응 크리스톱! 날 더운데 고생했죠? 오뎅했죠! 재밌었지? 응 우리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? 네! 엄마! 나 학교가 학교 오는데 핸드폰이 좋다! 진짜? 뭘 주웠다고? 핸드폰 진짜? 이거? 응 이걸 주웠다고? 응 맞구나 이거 내가 주인은 몰라가지고 일단 집에 들어왔어 응 주인은 모르잖아? 네 경찰서에 가져다줘야돼? 맞아요! 이거 경찰서에 가져다줘야돼 어디서 주웠다고? 앞에 그래? 불은? 엄마 이거 고장난거 아니야? 이거? 보자 내가 한번 켜볼게 응 아 맞다 이거 홈버튼이지 여기는 안 돼 이게 고장난게 아니라 지금 충전 안되어있는걸거야 한번 충전하자 어 그래 충전해놓자 이제 경찰서에 갖다줘야돼 응 알맞는거 찾아야돼 응 충전해놓자 네 언니 나 오늘 핸드폰 주었다 아 진짜? 아 근데 그거 경찰서에 가져다줘야돼 내일 엄마가 경찰서 아저씨한테 갖다줄래 그럼 이 화면 보이자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엄마가 충전하고 있어요 응 근데 이거 되게 좋은거 아니야? 아이폰? 아이폰이야? 응 응 근데 이거 되게 좋은거 아니야? 나 울어버렸으면 되게 슬프겠다 응 근데 이거 비누보는거 안보여있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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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왜 누군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지? 아 씨. 아 어떡해.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. 오늘따라 사람도 없고 오늘따라 더 깜깜한 것 같아. 너무 더워. 아 무서워. 사람들이 왜 하나도 없어. 아 좋아. 槍학 일정대요? Alma 50 either? 오 instinst大丈夫. 아아아아. 아아 아. 어 자꾸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무서워 어 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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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29초를 눌렀는데 왜 치아 2층이지? 어? 올라갔는데 왜 열리면 치아 2층이야 어? 봐바, 어우 ivi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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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차피 어차피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? 다들 내일 많이 구독해주세요. 꼭이요!